이곳이 퀴즈스타TV 마을인가? 난 이소벨의 케이크를 먹기 위해 왔는데 이소벨은 어딨지? 어? 이소벨? 역시 이소벨은 뒷모습도 예뻐 염색했나? 이소벨! 으아악! 이소벨?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? 물론 살쪼도 예쁘지만... 철사!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! 난 이소벨 아니라고! 딱 보면 모르겠냐? 에이? 그러고 보니 이소벨은 이렇게 살찌지도 않았고 머리도 하늘같이 푸른 새끼고 지금 나 무시하냐? 여긴 무슨 일로 왔냐? 설마... 너도 이소벨을 투자한 건 아니겠지? 맞는데... 아니 이소벨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? 얘들아 뭐해? 아니 이소벨? 이소벨! 오지마! 오지마! 이소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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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소벨화나!! 이소벨 radi장 과 century 돼지 돼지 간다인 응? 게잇 먹고 싶다 게잇 그래도 내가 이제 꾼 가가가가 고맙습니다